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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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아래도 봐봤죠? 둘이 합쳐 볼게요. 합쳐서 원피스를 만드는 거니까 둘이 합쳐 볼게요. 여기다가 팔 끈을 넣을 거고 전체적으로 끈을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가 슥슥슥슥슥슥 슥슥슥슥슥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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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엄청 만족. 자 이제 메인이랑 안감이랑 연결시켜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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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